양상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던 복싱 야 첫특점 다른 오다로 지금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왔군요 야 벗어 먼진 나갔어요 선수가 파워있는 공격으로서 지금 상대방의 디펜스 블럭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짧은 임팩트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아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넘기는 푸시였습니다 아 김년의 빨리빨리 비켜주고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남성 안준영 선수가 같은 팁 파트너를 잘 살려줘요 지금도 득점이었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이적생으로 이번 시즌에 합류해서 팀의 에이스 역할 자 보느라 방금 전에 상대의 에이스를 잡고 왔거든요 나갑니다 최원진 자 안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원진의 서브 강한 공격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이번엔 전 바닥에 갑니다 소원 나갑니다 *** 회원 고하 엎 앞서있는 서울시청에 복식적 두 번째 게임 넘어오지 못한 김예댕 최원진 좀 엉켰었는데요 그렇죠 어 좋아요 자 지금은 엉키지 않고요 기량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1대6에서 1대6 경기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번엔 경기내용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렇죠 이번엔 김예댕 최원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포인트 9대3 오 좋아요 받지 못합니다 최원진 나갔어요 까지 쫓아온 남성빈 안준영 아 네트 받고 나가는 최원진의 서브 자 걸렸어요 이제 안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집중해 자 최원진이 안준영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아 아 잘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남성 0대2 아 버티지 못한 잘하고도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오 지금 서브 남성빈 남성빈 뭐 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째 게임 6점 차 리드 과감하게 흐름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네 아 하실 수 있습니다 3대8 아 아 그 호흡으로 9대3을 만들었습니다 자 최연진 없는 공인데 아주 처리를 잘해줬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2볼 4대 10 렛 아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5대 10 다섯 점차 아 넘기지 못하니 5대 10 2 5 6 6 7 7 8 10 10 10 11 11 12 12 14 12 12 13 14 18 20 20 21 22 22